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르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콕콕신 오케이 마지막이거든요 게임에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것도 고춧가루 충분히 고춧가루 고춧가루 허니 음 여기가 뭐죠 잡슈트 저요 수 tempted 그녀는 곱 컷 낫 Wagner 우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죽었다. 와... 오케이, 군당 1조 넣었죠? 음... 베일이... 아, 데미지 못 봤다. 노멀이요, 노멀. 이것이 섀도우입니다. 좋아요. 데미지 한번 감상해보자. 어... 암살이 3조고... 절개가 7500 정도... 7억 7500 정도 됐고... 9개에 다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살이 3조... 엔살을 맞추는다. 이제 이번에는... 엔살이 4조.. 엔살이 4조. 아이고 야 무빙무빙무빙무빙 레투다 준비해주고 뱉이스 가고 흠 빡 피리를 부릅건대요 일단 어떻게 합니까 으야아 위험했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아아 절개 못썼어요 아아 절개 쓸라 그랬는데 타이밍을 잃어가지고 우리 절개 쓰면 무적이거든요 타이밍을 잃었어 절개 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신속하는 중 후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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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피리군다 다 됐다 터뜨려겠지? 죽은거 같은데? 누구 썰라? 쌀 수 있을까? 나 살았네 위험했다 레토 다 갈겨주고 오야 피 피 피 어 위험했어 가만히 있네 원래 움직이던데 저분은 호텔 오오야 이건 위험했다 아주 센스 있게 잘 빠졌어 쎄지긴 한거 같아요 확실히 체감이 좋아 터뜨려 위치 어딨어 도대체 이번엔 아 절로 갔구나 무빙에 무빙에 죽는다 임마 요시드를 찾습니다 레토 다 써주고 레토 다 써주고 오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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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떨어져서 죽은거 같은데 아닌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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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거 같다 하하 하하 어 하하하하 아아아 으흑 하라 음 이 뭐냐 아, 바로 이거야? 레트다 썼는데 야, 피, 피, 피 아, 쬐하겠지, 일단 오케이, 4조 6천억 잘 넣었네 어설틀 2천5백억 암살 3억 베일 1천6백억 절개의 1조 잘 넣었죠?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껴주고요 30, 24개? 오케이 이걸로 루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감이요, 큰 것 같아요 원래 분당 한 5천, 5천억 정도 넣었거든요 근데 잘 넣었어요 원래 분당은 5천억 정도 넣었는데 소공은 이거 껴야지 소공은 1300 1,300 1,300 몇이에요? 1,300만 아, 1,300만 27 어, 루시도의 소울조각도 이제 마무리될 것 같군요 몇 개죠? 11개 물방울 속으로 무기 뽑을 수 있습니다 24개가 필요하거든요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 수고했습니다 수, 수고요 오케이 이제 물방울 속을 24개 모았죠 이걸로 뭐하는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판타즈마 코인샵이라고 있어요 24개가 있으면은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기를,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물방울 속 204개 있고요 바, 뭐야 은월에 60 몇 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루시드였습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오케이